반주를 기대해 주십시오. 나 큰일이 아니야. 됐다. 오빠 지금 뒤에. 이러고 싶은데. 오빠 한 번 더 좀 더 잘할게. 알았어요. 나 줄게 그러면. 새동 오빠랑 불러요. 오빠 러닝볼 있어서 괜찮잖아요. 잡았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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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 마라. 잡았니? 잡았니? 왜 가! 왜 가! 왜 가! 왜 가면 와! 야시 성경을 말 안 했어. 야 성경이 말 안 했어. 성경이 자기야. 야 뭐야. 잠깐만. 야 승지 형. 어 알았다. 어 알았다. 아 형 재석이 형. 재석이 형. 야 내가 이렇게 지금 자기들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렇게 저렇게 희희덕거리면서 지금 노시고 계시나. 재석이 형 재석이 형. 나 이렇게 안 좋아지면 나 진짜 자수하는 누가 있어. 하지마 자수하지마. 야 자수하지 말라고. 형 믿지 마세요. 너 제동신이요? 야 니가 뭘 잘못했다고 자수를 해. 형 그럴 필요 없습니다. 야 넌 쫓기는 인물이 아니야. 야 김재석 김재석 너 왜 그래. 너 뭔 자수를 해. 형 믿습니다. 그럼 당신들이 내 남은 가족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데. 차라리 힘들면 자수하세요. 야 재동아 재동아 너 말 잘 좋은 소리 하지마. 야 잘못했을 때 자수하는 거야. 야 너는 영웅이야 넌 영웅이야. 야 야 야 무정기 무정기 무정기. 야 무정 무정기. 야 무정 무정기. 야 깨리. 아무리 찾아봐도 티켓이 없어. 이 너로 분 데서 작은 티켓 다섯째를 어디서 찾어. 서관 쪽. 서관 쪽. 서관 하는 게 있습니다. 서관. 다시 크게 얘기해야지. 세관이네 세관. 야 도우지마. 도우지마 도우지마. 거기서 얘기해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